안녕하세요. 중앙일보가 그동안 HLB에 대해서 썼던 뉴스 기사들을 찾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쫄딱망은 헛붙지 사장, 사주원대 바이오 유니콜 회장에서 2019년 10월 11일, 작년에 썼던 기사인데요. 이거를 보면 인터뷰를 했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상황은 뭐였냐면 에스모에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고 최고 논문상을 받았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엘레바랑 삼각합병을 추진 중이었던 합병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코스닥 1일 넘보는 이노베이터 진양권 이렇게 소제목이 붙었고요. 첫 시작이 기자가 진양고 회장의 사무실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오래된 책방에 들어온 것처럼 따뜻했다고 합니다. 천장까지는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진양고 회장의 모습은 서생의 연구실, 상문에 몰두하는 연구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안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예리했다고 했고요. 작업 중인 듯 책상은 어지럽으나 차림새는 단정했다. 목소리는 온화했으나 악수처하는 그의 말투에는 강단이 있었다. 단정한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외유내강, 목소리는 온화했으나 말투에 강단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에스모에서 최우수 논문은 선정됐다는 내용을 여기 보면 옵디보랑 키트루다와 함께 리브세라닌이 뽑혔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학회에서 인정을 받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컴프렛 레미션이라고 하는 완전간의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이 돼서 높은 효능, 낮은 부작용을 보였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그래서 에스모에서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말기잖아요. 3차, 4차면. 치료는 지속될수록 내성이 길러지는데 1차가 안 먹히면 2차, 그러면 3차, 4차로 가는데 리브세라닌은 1차, 2차에서 내성이 생겼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3, 4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기에서 입증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작년인데 일본 판권을 일본 제약세 넘기는 라이센스 아웃 그래서 보통 매출 12%인데 우리는 이보다 훨씬 많은 로얄티로 논의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신약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어떤 자금 기준을 가졌냐? 혈액 공급을 막는다. 라고 중국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HIV는 중국의 모든 국가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이제 본계약을 진행을 해서 물지특허 자체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죠. 자금 기준을 설명할 때도 쉬운 말로 바꿔서 말했다.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쉽게 전쟁 보급전을 예로 들어서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리브세라닌은 수로를 차단하고 보급료를 끊어서 적군을 무너뜨린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에 대해서도 유리한 부분은 헝루이 제약의 결과를 보고서 임상 대선을 선정하기 때문에 다른 신약 개발사에 비해 유리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간일차 치료 재료도 임상삼상 연구 중이다. 라고 그래서 여기서 기자가 물어본 것은 HLB 건데 왜 헝루이 제약을 판매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알고 있듯이 폴철인이 물질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이 판권을 헝루이 제약 그리고 엘리바로 가져왔는데 지금 HLB는 아예 물질특허 자체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진회장 개인의 일생 스토리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은행원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딛었다고 했고요. 기획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본점에서 있었고 IMF 때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안타깝게 명예퇴직을 했고 퇴직금으로 빚을 갚았네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동료들이 돈을 빌려줘서 헛부집을 열었다. 1년 만에 쫄다 망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술집과 백화점, 카지노엔 시계가 있으면 안 되는데 멋진 벽시계를 인테리어라고 생각해서 걸어놨다. 그 정도는 감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빚도 갚았으니까 돈도 없는 상태. 돈을 빌린 다음에 술집도 망한 상태니까 생계가 막막하고 앞이 캄캄한 진짜로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는 느낌이셨을 텐데 이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은행 융자부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흥하는 회사 망하는 회사를 구분하는 안목이 생겼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조그만 20여 명의 기계 부품 회사의 경영 컨설팅을 맡았다고 하고요. 이 기업의 체제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입속에 나오면서 사업이 커졌다고 하네요. 시작이 좋은 거 보니까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M&A 쪽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M&A 쪽으로 자질이 있는 게 아니었을까. 흥하는 회사랑 망하는 회사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만 회사가 어려워졌지만 망하지 않은 기업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다시 살려놓으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선박 회사에서 바이오 유니콘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일을 했던 겁니다. 휴일도 없이 맨날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잘했나 보죠. 그래서 굳이 내가 컨설팅 해줄 게 아니라 직접 경영을 하는 게 어떤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워낙에 잘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구명정 제조회사의 현대 라이프 보트를 찾은 거죠. 그래서 M&A를 통해가지고 하이셀가 이노 GDN이라는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노 GDN이 투자한 회사가 리버세난이로 개발 중이었던 미국 LSKB 지금 엘리버로 이름을 바꾼 이 회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초기 보니까 그 선박 사업이랑 전자바이오까지 투자 분야가 넓었다고 하는데 진영권 회장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봤다고 했는데 뭐 선박 같은 경우에 현재 중공업이 직접 구명정 만들면 시장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우물만 파다 보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자바이오까지 투자 분야가 넓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망하는 회사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회사를 구분한 암흑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구명정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인수했던 현대 라이프 보트 이쪽은 망하지는 않는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죽지는 않는 기업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명정 대시 캡슐 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명정 회사였는데 이게 바이오 회사로 됐던 이유가 이노 GDN을 인수할 때 이때 신약 개발사에 투자 중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야 이거 바이오는 굉장히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했겠죠. 많은 관계자들이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투자 중단하자 했는데 진양호 회장은 이완 이렇게 된 거 직접 만나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그 연구자들 만났다고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진양호 회장은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했었지 융자 업무 같은 거 바이오 지식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설명을 들어도 그러니까 이해가 하기 어려웠는데 만나 보니까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만 하구나라는 직관적 느낌이 왔다라고 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잘 됐죠. HIV가 시가총이 4조 5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 진양호 회장 인터뷰들을 보면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했고 일을 망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믿고 맡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미 그 사람을 보고서 투자를 한 느낌이죠. 바이오 지식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어려웠는데 사람을 보고 믿은 거니까요. 일종의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산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중요한 투자를 하는데 그냥 사람만 보고 이런 직관에 의존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했는데 진양호 회장이 또 설명해 주네요. MN을 하면서 얻은 교육은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 여기 똑같은 말이 있네. 혁신을 끌어내는 것도 다듬밥에 재뿌린 것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인터뷰 내용이 이거였고요. 사실 뭐 두 가지를 본다고 하는데 하나는 도덕성 그리고 둘째는 열정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하는 모습 이럴 정도면 실패해도 후회는 없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바이오 쪽으로 했다고 합니다. 경영의 철학을 접목한 CEO라고 했고 책장을 기자가 다시 봤나 봅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책들을 읽었길래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책들 보니까 서양철학과 고전 주역 뭐 이런 철학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독서가 도움이 되냐고 하니까 진정관장은 당연하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책을 본다. 철학서록을 굉장히 중요한다고 하네요. 사물현상의 본질을 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경영이라는 것은 앞에서 가치관이 사람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경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어가야 된다. 본질이 아니면 철학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관을 이용해서 사람을 믿고 맡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또 하는데 두 개의 안경 현미경, 만원경 과학자는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는데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도금에 빠질 수 있다. 언제나 앞선 기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만원경으로 보게 되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더 넓게 그래서 기술의 독선 때문에 열린 사회의 적이 되어선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 들어보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바이오 산업 투자 이유는 아까 봤듯이 사람에 대한 직관 때문이고요. 기자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인투이션, 직관이었다고 합니다. 통찰, 인사이트랑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설명하는데 둘 다 내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통찰이라는 것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현상의 이면을 따져보는 것이고 직관은 감각과 경험, 연상, 판단, 추리다에 사회적에 거치지 않고 이런 거 없이 대성을 직접 파악하는 것. 그래서 직관은 순간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통찰은 꿰뚫어보는 것 이를 따져보면서 직관은 그냥 딱 보면 아는 것이라고 따로 구분을 하고 있고 통찰은 정보, 지식을 분석하고 날카롭게 살펴보므로서 논리, 추론, 사유가 저거쳐야 나오는 건데 직관은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보면 안다. 그래서 AI 없는 직관의 힘. 그래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진양구 회장에 대해서 평을 하면 직관이 탁월한 인물이다. 스스로도 이를 인정한다고 했고 디테일은 약하지만 전체를 보는 능력이 뛰어나다. 진양구 회장 스스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디테일에도 강한 인물이다. 라고 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과거 기사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중앙일보에 대해서 HF에 대해서 쓴 기사를 살펴봤습니다.